윌로우즈 데일리 저널 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며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약 100년간 보존된 원문은 외관에서 그 세월이 느껴지듯 신문의 종이색이 연한 갈색으로 바래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윌로우즈 부근에 한국 청년들을 위한 비행학교를 설립하는 이유와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요약한 기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농사로 거부가 된 한국인 김종림은 15명의 학생과 3대의 비행기로 비행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한 비행장 부지 매입과 영어, 체육, 비행사 관련 교원을 충원하고 비행기를 구입했다 머지않아 비행장과 경납고는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윌로우즈에는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문 원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한 한인비행학교의 존재를 미국 현지 언론이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시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